오케잇! 웬일이야? 오늘 좋다! 한 번 해볼게! 응! 뽑았어? 오! 맞다! 이때! 오케잇! 진짜 뽑을게! 응! 엄청 빠져! 오! 아! 아깝다! 오! 대박! 잠깐만! 이거 엄청 예뻐! 반짝반짝! 빨간색! 아 됐다! 응! 저거 까봐! 아니 이거! 이걸 꺾어야 돼! 우선 진대! 볼티지! 봐봐! 볼티지! 볼티지가 있나? 상품 받아놨어? 네! 내가 좋아하는 티카! 오! 멋있다! 저건 어디있으면 좋겠어? 야! 에어팟! 오! 야! 천원으로 에어팟 나오면 대박이지! 아! 다 될까? 에어팟 여기 들어있지도 않을 것 같은데? 네! 자! 화이팅! 일단 문인사 가져가! 여기 강아지도 있네! 오! 쿠키랑 나왔다! 우와! 어! 오! 오! 뭔가 묵직한 것 같아! 목걸이 같은데? 목걸이다! 진짜? 호사의 목걸이! 오! 오! 예쁜데? 이거 나왔나보다! 크리스탈 목걸이! 어! 아빠 이제 열어볼께요! 워! 우와 하트다 오 이쁘네 하트 크리스탈이네 오빠 먹거리 고마워